오늘 우리 집 햇살 맛집이네 우수수들이 박싱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안녕 페리페리 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 캔들 모으고 있거든요? 두 번째 맛있게 먹어요 와 이거 갓김치 아니야? 갓김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오늘? 어 나 나 나 으하! 와아아아아아 와아아 유카 연예인 등장 언니! 멋있어! 잘 나오나? 배고파아앙 벌써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 수수연수표 김밥 그리고 컵라면 먹을거에요 홈메이드 김밥이에요 짠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뚜둔 맛있겠죠? 거기에 컵라면이죠? 요즘 내가 먹는 음료수 만들어 볼게요 맛있겠다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김밥 저는 짜게 안 먹어서 밥에 간을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내 김밥 먹고 바나나랑 진짜 많은데 저는 밥을 다 채우지 않아요 계란 시금치 저는 시금치를 좋아하거든요 시금치 어머어머 단무지 우엄 맛살 당근 햄 제가 돌돌 많은게 없어가지고 딱 대박 짠 우와 맛있겠다 이제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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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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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맛있겠죠 플라이티 알았다 음 음 음 참기름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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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밥꽃 삼삼케익이다 깨끗 끝 우와 진짜 맛있겠다 꼬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꼬다리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스스로 인스토 김밥 안녕 저 잘했죠 음 같이 나눠먹고싶다 진짜 맛있는데 라면에 끓여야돼 맛있겠죠 아 제가 요즘 먹고있는 다이어트 음료수가 있어요 밥이랑 먹을 때 꼭 음료수랑 같이 먹는데 그냥 음료수 아니고 제가 요즘 챙겨먹는 다이어트 음료수입니다 바로바로 리얼 자몽 펫 버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정말 맛있어요 자몽 착즙 주스 같은 생과일 주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엄청 간편하고 이 전용 블루버틀이 나와요 둘 다 진짜 예뻐요 짠 센스있게 이 자몽이랑 약간 맞춰주신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이런 센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게 여기 보시면 모스트 딜리셔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만큼 넣으면 이 정도가 가장 맛있는 정도이다 약간 이런걸 알려주는 먹으려고 할 때 얼만큼 물을 넣어야 하지? 약간 어떡하지? 그랬는데 딱 이렇게 돌렸는데 근데 여기다가 먹어야 제일 맛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센스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한 반 정도 먹고 밥을 먹으면 약간 포만감이 있어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맛이 없으면 아무리 다이어트 제품이어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레몬 자몽 이런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몽팩 버닝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레몬맛도 있으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을 넣어주고 꽉 닫고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저는 되게 믿음직스러웠던게 뭐냐면 다이어트 제품을 먹기 전에 어디 회사인지 조금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인 회사일수록 좀 뭔가 믿음직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녹십자에서 만든거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시원해 약간 좀 씁쓸한데 이럴 수 있어요 달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몽이 원래 약간 조금 쌉쌀해요 맛이 딱 그래요 근데 전 이런 쌉쌀한 맛도 맛있더라구요 자몽이 원래 그런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인스타로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걸 마시고 있었어요 일부러 정말 마시고 있었던게 아니라 진짜 샐러드 먹으면서 이걸 마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걸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해독주스 같은 거 추천해줄만한 거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다이어트 주스 먹고 있다 이러면서 보여줬더니 자기도 사고싶다고 이거 제품 알려주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켠게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따로 DM이 오셔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맛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 몸에 잘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꼭 사라고 제가 추천해드렸거든요 저는 진짜 잘 마시고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또 지금 되게 체지방 감소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체지방 감소 효과를 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줄대요 그리고 녹십자에서 만든 거면 말 다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또 커피나 이런 거를 안 마시니까 아침에 이런 과일 주스 같은 거를 꼭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이거 먹기 전에는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담아서 항상 다니고 샵에 가서도 먹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너무 맛있어 저 항상 저의 그런 펼치 있잖아요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맛있게 다이어트 하자가 저의 그런 다이어트의 철학?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미 한 통은 다 먹어서 버렸고 지금 이렇게 두 통 남았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좋은 건 같이 공유하자고 살을 많이 빼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일단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어 가니까 그냥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같이 먹어주면 더 효과가 좋은 거 같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니까 너무 말이 많았다 밥을 빨리 먹어야 했어 자 라면 라면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잘 먹잘 먹 깍소미 여기에 열무김치 나 먹방 찍어도 잘할 거 같다 나 먹방 찍어도 잘할 거 같다 내가 먹어볼게 먹어볼게 진짜 맛있다 근데 처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안 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자꾸 먹을라 그러고 자꾸 찾게 되고 막 그래요 진짜 시원해요 얼음에 먹어도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사이다에다가 먹었거든요 제가 산산을 막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사이다를 되게 좋아해요 콜라는 아예 안 먹고 안 좋아하고 콜라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사이다 안 먹고 이걸 먹게 돼요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체지방이 감소되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아 물론 생과일 주스처럼 느껴진다고 했지만 생과일 주스처럼 막 알갱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과일 주스 맛이 나요 뭔가 인위적으로 약을 탄 느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 왔죠 그리고 제가 되게 뭘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 먹습니다 맛도 너무 좋은데 이게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료수 사먹는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라면에 불을 올리고 있는 사람 천대로 치아야했어 치아야했어 짜잔 이게 뭐게 딥티크 딥티크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딥티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향수도 여기 있다고요 플래드포 언박싱 우리 옥수수들이 언박싱을 되게 좋아하더라 안녕 테리테리 르 그랑투어 2종이래요 이건 캔들이고 이거는 방향지예요 너무 예쁘죠 냄새도 진짜 좋아요 냄새 좋아 오늘 우리 집 햇살 맛집이네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고급스러워 뭔가 너무 영롱해 약간 우디하면서 달콤해요 와 이거 덮개도 짠 너무 예쁜데? 제가 지금 캔들 모으고 있거든요 찐으로 좋아하는 것들로 캔들 모으고 있어요 다음에는 캔들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때요? 콜? 너무 좋지? 아 이 향은 비슷한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프레쉬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놔도 되게 느낌이 있겠다 역시 딥티크 너무 예쁘죠? 딥티크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냄새 너무 좋은데? 껍질에 있는 성분이 다이어트에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 좋은 성분들만 쏙쏙 골라서 만든 게 바로 리얼 자몽 버닝 펫 저는 외출합니다 수업 갔다가 구경 가려고요 액자가 사는데 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짠 투데이 모드 블랙 블랙 날씨가 너무 좋은데? 노래를 들어야겠어 이 노래 좋거든요 열공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을지로예요 무슨 액자 파는 예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가 페이지 웨일인가 봐요 한참처럼 있네 잠시만요 들어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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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원하는 액자가 없어서 못 샀어요 뭔가 좀 아쉬운? 캐릭터도 있고 페인팅으로 섞여있고 엄청 드로잉이 많은 걸 갖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예쁜 게 많았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아쉽네요 밤이 됐네 밤이 됐네 아 아 얼굴이 반신창이가 됐네 아 너무 힘든데 나의 지친 하루를 풀어줄 잠번이 뭔가 엄청 고요하죠 저희 집은 밤에 조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나 되게 힘들어 보인다 힘들지 않아 계속 손이 가요 아 시원해 아 뭔가 잠이 깨네 수수연수의 애착주스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 끝 저 오늘 뭐하고 갈게요 이거 찍고 왔어요 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뭐하지? 막 하다가 찍고 왔습니다 혜이미 언니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혜이미 건데 언니 냄새나 기분 좋게 미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내가 노래 추천해줘야지 프리스타일 노래에 꽂혔어 나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나 옛날 사람이야 이제 나 늙었어 출발 혜이미 언니가 이번에 차를 사서 선물을 사으러 기다려줬습니다 볼을 신은 방법 토끼도 있다 블랙토끼 언니랑 어울리는데 혜이미 혜이미 너무 귀여워 이거다 이거 언니 벨트색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레이드 너무 귀엽죠 아니면 이것도 귀여워 싫어 고민된다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이렇게 언니가 엄청 좋아했죠? 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아까 그 장난감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장난감 같은 거 어떡해 나 이제 언니 만나러 가야 돼 아 나 설마 응 언니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구매했습니다 이걸로 샀어요 딥디크로 언니가 딥디크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딥디크에 이게 있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여기에요 패춘이라는 곳입니다 미리 예약해내서 저희 자리는 여기에요 딥디가 좋아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쌀까지만 돼있어요 딥디가 되게 좋은 레스코라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멋져요 헤이미 뉴카 헤이미 차 연예인 등장 언니 멋있어 짠 귀여워 귀여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켰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좋다 꼭 먹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오늘 너 만나네 아니 재치가 많이 늘었어 언니 나 닮아간다 나 진경도 썼어요 헤이미 신상인가?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내가 그때 헤이미에서 입.. 아 헤이미 거 아니네? 어 어 샀어? 어 단지 좀 됐어 예쁘다 일단 좋아하지 못하는데 이거 신상인데 근데 나도 요즘 구두 신고 싶더라 언니 나도 여자 놀이 하고 싶어 요즘 아 너 한 번만 입어서 한 이 정도 돼 오 슬링백 예쁘다 여기서 언니 냄새 나더라? 내가 일부러 너 진영을 향수 뿌려서 줬어 아 진짜? 아 나 여기서 언니 냄새 나가지고 어? 헤이미 냄새 나 내가 막 이랬는데 내가 자꾸 입었어 냄새 좋아 언니 그거 무슨 향수인데? 언니 냄새 나는데 이거 두 손 아 두 손 뿌려줬어 착착 언니 딥티크 좋아하잖아 어 나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야 뭐야? 아니 이 전개 뭐야? 아 민망한데요? 아 왜?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 한 두 번 정도 봤었어 이거? 어 근데 아예 피신들 없다고 그랬어 언니 비싼 거 사셨지 언니 차 비싸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언니 운전 조심히 하고 사고 나지 말고 알겠지? I love you 우와 맛있겠다 너 많이 시켰나? 다 먹자 언니 응? 아니야 진짜 맛만한 거 같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일단 고기부터 먼저 먹어야 돼 대박 언니는 더 찍어보자 나는 궁금해 음 맛있다 음 잘 먹자 음 음 음 음 음 음 잘 먹네 맛있지? 응 과일 이런걸로 많이 드 우리 과일 좋아하잖아 오렌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드는데 다음에 우리 와서 먹어보자 한강에 도착했어요 언니랑 차 안에서 이야기 좀 하려고 잠깐 힐링타임 안녕 안녕하세요 예쁜 여자 아이 귀여워 몇 살이예요? 네 한 살 너무 웃어요 오 너무 귀여워요 안녕 아 귀여워 언니 멋있다 AMG 타는 여자 오잉? 오잉? 진짜 예쁘다 AMG라도 있잖아 브앙 소리 나 브앙 어머 나 이렇게 사진 찍고 싶다 오늘 나와? 응 너무 좋은데 언니 이제 언박싱 해줘 어떡해 어떡해 안 뜯어줘 잘 이건 뭐야? 이건 아니 이건 교환증 사진 줘야 돼 아 너무 좋아 미쳤어 어떡해 언니 축하해 차고 본 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와 이거 너무 예쁘겠다 뜯어? 어 뜯어 오늘 아까운걸 뜯어볼게요 응 지금 그 자켓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분위기 있어 보여 뜯어볼 거야? 응 멋있어 짜잔 우와 고급스럽긴 하다 우와 진짜 어? 이 향이야? 응 향 너무 좋다 베일 안 향이래 연주 씨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긍정 우와 우와 고기 아파 이거야? 예쁜데? 예쁘다 느낌 있어 언니 긍정의 느낌 있는데 여기다 여기 짱 와우 나랑 진짜 달라 어 이게 좋아 바로 봤어 불 뭐? 따르르륵 아 나는 그런 거 없어 언니 차 너무 좋다 우와 이거 닿았다 말았네 어 열어줄래? 열어줄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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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우와 추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언니 응? 이게 바로 성공한 삶 아니야?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와 우리 혜임이 형 여기서 차가 공개하네요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우리 혜임이 팬들이 혜임이 보러 내일 채널에 오겠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등장해가지고 아니 너무 자주 등장하긴 하잖아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좋아? 응 완전 좋지 말이라고 그러 다행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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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 안녕 자 오빠들 가게 놀러왔어요 잘생긴 잘생긴 여기 된 건가 이거 매니저 매니저 여기 된 거예요 매니저 여기 된 거예요 저희 배우님 아 홍배우씨 나한테 왜 관심이 없어 오빠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잖아 무슨 유튜브를 관심이 없잖아 무슨 유튜브를 그 아이템 1년 전에 나왔던 엄바자 잘하고 납두고 계신다고 비밀인데 비밀인데 아 오빠는 어디에 와인바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비밀인데 아니야 비밀 아니야 와인바 한대요 오픈하면 올라와주세요 그쵸 그 삼각용산 삼각용산에서 하네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